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 연흥대생입니다. 우리 전국의 고위 친구들,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학사 일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지금 한참 중간고사 보는 기간일 거예요. 며칠 전에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도 있었고 아직 중간고사 기간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국 단위로 보는 우리 학력평가 모의고사 여러분들 한번 학교에서 봤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수능을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은 아직 못한 상태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지구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준비했을 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학교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지구학 원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평가원하고는 약간 경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이런 지구학 원 내용들의 표준화된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 진도가 많이 안 나간 상태에서 좁은 범위의 모의고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경향을 좀 판단하기는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구학 원이라는 과목이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연습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우리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 중 일부 학사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와가지고 온라인 상으로나 아니면 학교도 이제 요새 원격으로 좀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때 지구학원에 제일 처음 배운 게 우리 대륙이동설을 배우죠. 알프레드 베게네가 주장을 했던 대륙이동설. 3억 년 전에 고생대 말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조금씩 조금씩 중생대 초 이후에 분리가 되어 현지와 같은 복잡한 수록분포를 가졌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 대륙의 이동을 일으키는 힘이 대륙 아래쪽에 있는 맨틀 상하의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륙 때문에 일어난다. 맨틀 대륙설. 홈즈가 주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맨틀 대륙설이나 대륙이동설이 맞다는 걸 확인해주는 게 대세양 가운데에 있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고지구지하게 정상 역전 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해적 확정설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구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게 판구조론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억번. 알프레드 베게너는 A를 주장한 거 맞죠? 베게너가 주장한 거. 사실 2학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기억 같은 질문이 나오겠지만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누가 누굴 주장했는지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이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맨틀 대륙설이라고 하는 게 위에 이렇게 판이 있죠. 움직이는 판이 있어. 예전에 대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판이 움직였는데 그 판 아래쪽에 연약권의 상압의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온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위쪽이 좀 낮아. 그럼 아래쪽에 뜨거운 물질이 가벼워져서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차가워진 물질은 다시 무거워져서 하강을 하고 그러니까 맨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란 열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틀 대륙설의 원인. 미흔 맞죠? 그 다음 D급번. 해저 탐사 기술로 발견된 해저 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대수양 가운데 보니까 음향측심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저 수심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 대수양 한가운데 해저 삼맥인 해령이 있어요.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양쪽으로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해저 확장설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D급도 맞겠다. 그치? 자, 2번 넘어갑시다. 자, 2번이 해양지각장설인데요.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령 주변에 고지구자기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고지구자기가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정자극기, 역자극기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지구 자기장에서는 나침판의 N극이라고 하는 게 북쪽 방향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 지구 자기장이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N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그런 시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재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역자극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은 그 해령에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우리 지구 자기장이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가 암석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그리고 나서 그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대칭쪽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가운데 해령을 주고 그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대칭쪽으로 나타나는 그림을 주는데 이건 해령을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A보자. 여기가 정자극기지. 정자극기인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자극기, 오른쪽에 정자극기 있는 거 봐봐. 이 간격이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게 역자극기, 역자극기, 이게 대칭쪽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B도 다시 정자극기,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간격이 똑같지. 그리고 얘하고 얘를 보세요.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도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형성이 되는 시기하고 얘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똑같이 형성이 됩니다. 해령에서. 근데 이거는 현지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역자극기의 형성이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형성된 시기, 얘가 형성된 시기가 똑같아. 정자극기일 때. 그 다음에 얘가 형성된 시기, 얘가 형성된 시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형성된 시기, 얘가 형성된 시기 똑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해령은 그러면 A를 중심으로 해서 고지고지하게 정상 역전문의가 대칭쪽으로 나타나니까 해령은 A부근에 있는 거예요. 자, A부근에. 살짝 치워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해양지각은 해령에서 형성돼가지고 해령에서 형성돼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되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아, 그러면 해령에서 형성돼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그럼 해양지각의 라인은? 라인은 C가 제일 먼저 형성되고 B, 그리고 현재 해령에 위치한 A가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거야.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역번. 그래서 A가 해령에 위치한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고지고지하게 역전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상하고 역전이 나타나는 줄무늬 사이 간격이 같다는 의미야. 근데 같진 않잖아요. 일정하진 않은 거. 그다음에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많아지겠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